함께 모여가지고 밤에 강나라 말로 와인샷 제가 일단 와인샷을 가리킵니다 그럼요 돈을 만지지 않는데 부채는 얼마나 있으세요? 돈을 만지다가 풀을 만진단 말이야? 얼마나 있으세요? 억소리 우리 반찬만녀님의 미래입니다 아직도 어르신들하고 또 열심히 농사도 짓고 즐겁게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망쳐 나왔어요 살룻 뭔가 앞서가는 마녀들이라고 생각해서 패션도 앞서가고 헤어도 앞서가고 글로벌하고 어른들이 동심도 없고 놀 줄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축제를 만드는 게 제 목표이자 제가 군수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하세요 출마 출마하세요 출마하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